오늘 우리 케이증시 정말 드라마틱한 전략 후강 장세였습니다. 새벽에 미국 증시 3대지수 하락마감 이거 아주 잠시 잠깐 보슬비 좀 가볍게 맞은 다음에 바로 점심 먹고 나서부터 힘내가지고 햇빛 쨍하게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는데요. 뭐 FMC 관련해서는 오늘 뭐 하루 종일 그냥 온갖 마바라들이 또 막 입 터는 거 다 보셨을 테니까 저는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근데 뭐 오늘 새벽 FMC에서 연준 금리 인상 0.25% 인상 이거는 뭐 이미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라 난이도 상중하 중에서 하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다음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하고 또 새벽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 겸 전 연준 의장의 갑자기 침해성 발언을 한 거 아니 이거 뭐 또 바이든하고 둘이 뭐 커플로 닮아가는 건가 하여튼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준에 대해서는 정말 일종의 인적 지분이 있는 골드만삭스 여기야 뭐 일명 회전문 인사라고 해가지고 전 뉴욕 연원총재 그 윌리엄 더들리에서부터 역대 지역 연원총재들 그리고 연준 임원들 중에서 이 골드만삭스 출신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외 우리도 어디 SK 삼성 뭐 이런 데 대기업 들어가면은 꼭 고대 동문회하고 해병대 전후에 있다고 하듯이 그렇게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연준에서 제일 큰 세력으로 통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연준이 금리 동결할 거라고 강력하게 예측했다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연준 자이언트 스텝부터 또 지난 12월 연준 빅스텝 금리 인상까지 전부 쪽집개처럼 다 맞췄던 노무라 증권은 이번에 심지어 연준이 금리를 0.25% 인하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또 개망신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근거가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부실이 실물경제에 이미 금리를 한 0.5%포인트 정도 이미 올린 효과가 있어가지고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만 결국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준하는 조치라고 그렇게 입을 털었었는데 딱 듣기에는 수치적으로 뭔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제롬 파월의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 따위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은 Q&A에서 우선 미국 은행권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건재하다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기자가 SVB랑 시그니처 자빠진 거 보고 또 오늘 팩웨스트라는 은행도 유동성 위계설이 나왔는데 왜 그럼 지금 이지영이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롬 파월은 해지가 잘못됐다 해지를 잘해서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데 해지라를 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다고 이렇게 개별 은행들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일단 월과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SVB하고 중소은행 몇 개 제물로 바치고 대신에 0.5% 빅스텝을 일단 막아냈다고 좋아했는데 제롬 파월 쟤는 정작 우리한테 태클을 당하고 엎어졌다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하네 이러다가 대놓고 기자한 사람이 현재 시장에는 엿네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중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거 맞냐고 물었더니 제롬 파월이 절대 네버네버 그럴 일이 없다고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일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사실 FMC에서 0.25% 금리 인상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골드반삭스나 노무라만 쪽당했지 우리는 이미 이거 다 예상한 시나리오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시장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대별 흐름을 쭉 보면 파월이 올해 금리 인상 절대 없다고 이렇게 단호박 모드로 딱 나오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기자가 지금 다른 중소형 은행들 추가로 디폴트 나도 그래도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티겠냐고 공격적으로 질문했는데 파월이 그럴 일 없다고 말도 시키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조금 감정적으로 오바했다고 느꼈는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너무 지금 건전해 가지고 그렇게 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뒤에 조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그때는 어쩔 거냐는 추가 도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연준이 예금자들을 최대한 보호해 줄 것이고 대신에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필요시에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약간 이제 우리 연준한테 너무 의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또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 잘 나오는 장면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갑자기 어? 누가 핸드폰 꺼내서 막 어떤 뉴스 올라오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수긍거리고 막 관심이 어떤 데를 싹 다 그 돌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뉴욕증권 그래서 나이스 플로어 거기서도 이제 한창 파월 기자회견 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제니 딜런이 얼굴이 막 모니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 딜런 재무장관이 왜 나오지? 하고 이제 다 채널들을 글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오늘 새벽에 이 앨런이 상원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 재무부는 모든 미국 은행들의 예금에 대한 보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아니 재무장관 본인의 입으로 바로 전날 나왔던 재무부 입장을 한방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니 전날만 해도 미국 재무부가 시중 은행들의 예금 전액을 보장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일명 블랭킷 인슈어런스라고 여기서 이제 블랭킷은 우리말로 이제 담요인데 진짜 담요로 덮듯이 그냥 다 덮어 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야 아니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막 진짜 막 포근해요 근데 이걸 하루 만에 우리 재무부는 이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정말 남녀 사이에 술자리에서 신나게 게임하면서 한 잔씩 때리다가 갑자기 남자가 여자한테 너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가 다음날 술 깨고 나서 내 기억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내가 누굴 책임지냐고 갑자기 이런 상황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또 SNS에 옐런도 바이든이랑 어울려다니다니 같이 치매 전염됐냐 아니면 치매 코스프레로 지금 미국 중소형 은행들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비난이 막 쏟아졌어요 왜냐면 그 전날 옐런의 모든 은행 예금 보장 강구 이것 때문에 다 올랐는데 결국 그렇게 뉴욕 정치 3대 지수는 실망 매물에 똑같이 두 방 스트레이트 원투 펀치를 옐런과 파월에게 얻어맞고 그렇게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로 끝이 났다 근데 오늘 우리 K증시는 이런 미국 정치 실망 후에 잠시 같이 슬퍼하는 척 표정관리를 하다가 바로 이제 오후짱 들어가지고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면서 들어 올려버렸죠 이제 저는 이거를 두 가지 포인트로 보는데 일단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그것도 절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게 바로 달러 강세 요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달러 가치는 급락을 했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역시 급락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역대 한 FMC를 한 10년 넘게 보면서 단 한 번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달러가 약세인 꼴을 못 봤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간밤에 미 국채금리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원래 이 달러 가치하고 국채금리는 약간 상품시장에서 금과 은처럼 기본적으로는 동행할 때도 있지만 역행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간밤에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미국채 가치는 또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옐런하고 파월 둘 다 미국 은행 예금에 대해서 더 이상 보장 한도를 어떻게든지 늘리지 않고 선긋기를 했다는 게 다시금 역시 믿을 거는 미국 국채뿐이다 역시 미국 정부가 직접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은 달러나 예금이 아닌 미 국채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러에서 돈이 다시 빠져가지고 미 국채로 갔다고 봐야죠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미국 은행 예금 전액 보장 이거 실시되면 누가 미국채 사냐고 사실상 달러가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전부 달러로 찾아서 은행에 넣는 그렇게 가는데 그럼 미국채에서 돈 빠지고 미국채 금리 올라가고 그럼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그렇게 가면 미국 인플레이션 절대 안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워치에 반영된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번 FMC 제롬 파울의 연내 금리 인하 내부 내부 절대 없다는 작심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개무시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FMC 전에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을 넘었었는데 이번 FMC가 끝나고 보니까 이게 9월이 아니라 7월 FMC를 두 달이 더 앞당겨져가지고 당장 7월 26일 F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확률이 절반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FMC가 5월 3일 그리고 그 다음 6월 14일 이때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밀어붙일 확률이 그렇지 못할 확률보다 현재 팍 꼬꾸라져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3월 FMC를 끝으로 금리 인상은 일단 더 이상 못하고 금리 인상 여기서 종료 심하이 이렇게 됐다고 페드워치는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올해 금리 인하 절대 없다는 제롬 파월의 발언이 완전히 안 먹힌 건데요 이건 이제 FMC 전에 미리부터 월가에서 이번에 파월이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다 까일 거라고 한 그게 적중을 했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연준 8월 의장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계무시당하고 신뢰를 잃으면 제롬 파월도 이제 연준 의장 퇴임하고 나면 옐런처럼 재무장관이든 아니면 어디 로펌이라도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용도 폐기당한 사람을 과연 누가 전관예우로 모셔가겠습니까 자 이번 FMC에 대해서 어제 네일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제프리즈는 일단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을 딱 적중시켰는데 오늘 거기 제프리즈의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시몬스가 아 일단 우리가 맞췄다 골드만삭스도 틀렸는데 우리가 맞췄어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근데 오늘 파월이 은행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친 게 마음에 조금 걸린다면서 미국 중소형 은행들 사태가 여기서 악화되지 않고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확장하지 않는다면 다음 5월 FMC에서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글렌메드의 스트레이트지스트 제이슨 프라이드는 여전히 연내 금리 인 하를 믿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과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가정하는 연준 임원들 간의 불일치가 지금 눈에 띄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연준 성명서상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온고잉에서 썸 어디셔널로 이렇게 대체된 것 그러니까 지속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정을 한 게 연준 긴축 사이클이 그래도 거의 종점에 다가와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번 FMC 성명서 맨 밑에 보면 이번 0.25% 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성만 있고 즉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만장일치 결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아마도 0.5% 빅스텝 금리 인상 주장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고 대신에 금리 동결을 고집하는 약간 비둘기 파적인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반대표가 없었다는 게 그거죠 저는 이거를 여전히 연준 임원들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수그러들지가 않았구나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는 위기고 인플레는 인플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도 충분히 밀어붙일 수가 있겠다 그럼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간 상상 임신일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실망이 엄청 클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런하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요새 리셋 증후군이 도져가지고 이 런던고라니의 뉴스 농장 이 유튜브 채널을 그만둘까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위로와 용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힘내라고 카톡으로 기프티콘 보내주신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또 보니까 이메일로도 응원의 편지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것도 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가문의 영광이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 런던고라니 뉴스 농장 유튜브를 아직 그만둘 때가 아니라고 결정적으로 느낀 이메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반드시 공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뭐 좋은 사연은 아니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가렸고요 사연을 볼게요 일단 제목에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50세 여성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막무가내로 매일 드려요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5천만 원으로 위탁매매를 했는데 수익을 잘 내서 정산하는데 큰 수익이 나서 세금도 22%로 약 1억을 납부했어요 엥? 위탁매매는 증권사 약정 돌리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주식매매를 했다는 뜻인가? 아니 뭘 얼마나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달 동안에 수익에 대해서 22% 과세가 됐는데 그 금액만 1억이었다고요? 좀 이상한데 일단 더 읽어보죠 그러면서 세금을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내는 거라 세금 문제가 없다 했는데 투자금액 대비 이익이 1000% 낮다고 금감원에서 조사 나와서 출금을 막았다 하네요 오늘 입금 날짜인데 수익이 너무 나서 조사 나온다고 출금이 정지되었다고 하네요 편법으로 투자금액을 1억으로 해야 된 데서 5천만 원을 더 송금하라 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요 2주간 세무조사를 막을 수 있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했더니 1천만 원은 전문가 본인이 사비로 해준다 하네요 나머지 4천을 준비하라고요 제가 대면하자고 하니 지금 대면이 안 된다고 하네요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성은 마시, 이름은 바라, 그래서 마바라 물론 이건 제가 감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이메일에는 써 있었어요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거기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아닌 그냥 개별 주식 전문가한테 계좌에다가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당신이 운영을 하라고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1000% 수익이 나가지고 금가문에서 조사가 나왔다 세무조사 나온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막으려면 투자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야 되니까 천만 원은 내가 줄 테니까 4천만 원 더 보내라 이러고 있는 건가 봐요 또 이제 메일 보면 이데일리TV 노란톡 통해서 연결되었어요 작년에 리딩 받은 전문가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세금 문제가 진짜인지 속임당한 건지 유유 아무래도 후자이겠죠 너무 급한 나머지 메일 드렸네요 탐욕을 부려서 유유 할 말이 없네요 조언 꼭 좀 부탁드려요 아 진짜 여러분들 듣기에 어떠세요? 저희 런던고라니 뉴스 농장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해안이 깊은 분들도 워낙 많은 걸로 제가 평소에 댓글 보고 아는데 이거 느낌이 딱 좀 그쪽 아니에요? 제가 이분 50세 여성분 메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은 못 드렸는데 이분이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영상 보신다면 다른 분들 댓글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잘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의견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런 사기사건의 경우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3단계가 뭐냐면 협박, 격리, 그리고 갈취 이렇게 3단계를 걸쳐서 사기를 치는데 우선 협박 매일 첫 부분에 보면 세무조사 금감원 얘기 나오죠 이게 지금 바로 협박이고요 이걸로 피해자한테 우선 기술 들어갑니다 겁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분명 뭔가 이런데 취약한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걸려드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공직자라든지 그러면 남편 공직자인데 지금 나한테 세무조사 들어오고 금감원 조사 들어오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 혹은 우리 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아니면 대기업 다니는데 이런 거 알려지면 큰일 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격리 이 여성분 메일에 보면 탐욕을 부려서 할 말이 없네요 유유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당했어도 가족들이나 주변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50세의 여성이시면 주변에 친구도 있고 하다못해 동창도 있고 언니 오빠도 있고 그리고 어디 상담센터 콜센터라도 다 아는 데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당신도 불법에 가담해가지고 세무조사 나올 거니까 나랑 공범이고 같은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덮어씌우니까 더더욱 주변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주변으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바로 갈취 메일에 보면 해당 전문가한테 처음 5천만 원으로 위탁 매매를 맡겼다는데 이제 투자 금액을 1억으로 만들어가지고 세무조사를 빠져나가야 된다면서 5천을 더 송금하라고 그랬죠 근데 돈이 없다니까 전문가가 천만 원은 내 돈으로 내줄 테니까 4천만 원 나머지 입금하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본격적인 갈취 들어가는 거죠 아 근데 이데일리 언론사잖아요 어떻게 이런 방송에서 이런 전문가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죠 아 물론 이거는 이분의 주장일 뿐이고요 이 양아치 마바라가 자기를 그 이데일리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어디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고 또 실제로 그 방송에서 이 전문가가 종목 상담하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분석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는지 그건 뭐 제가 제 3자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메일 보고서 아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라도 제가 이 런던고라니의 뉴스농장 이 유튜브 채널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어제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오늘은 JP모간이 우리 한국 K배터리에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인터배터리 컨퍼런스를 써머리 한 건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LFP 우리말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모든 주요 셀 및 양극재 제조업체들이 리튬 금속 가격 하락에 따라 전기차 부문의 수요의 대량 생산을 갖추기 위해 LFP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 중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반기에 LFP ESS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은 벌써 LFP 배터리 샘플을 선보였는데 특히 삼성 SDI는 주주총회에서 LFP R&D 현황을 공개하는 등 LFP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국 ESS 수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ESS 성장세를 팔로워 파는데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꼽는대요 또한 양극재 부문에서는 모든 공급업체들이 준비 중인 만큼 비중국 LFP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음 이제 ASSB 이건 우리말로 전고체 배터리 일명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 왜 꿈이냐면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배터리 셋업체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과 우수한 에너지 밀도로 인해서 궁극적인 장기 솔루션으로 이 ASSB 전고체 배터리를 강조하면서 현재로서 상용화 목표 일정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이 정도를 공통적으로 제시한대요 이 중에서 삼성 SDI는 전용 파일럿 라인 가동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LG에너지 솔루션의 폴리머 세미 SSB와 황화물 ASSB 투트랙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다 그러나 JP모관 측에서는 현재 기술이 당면한 과제로 인해서 2030년까지 산업에 대한 실제 ASSB 생산 기여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대요 역시 꿈의 배터리답게 좋은 기술이고 엄청나게 완성도가 높지만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재 업체들은 모두 2020년대 중반경에 SSB급 양극재 출시 일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셀 업체들보다는 약간 빠르다 다음 모든 업체들은 승용 전기차 EV라고 그러죠 이거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계속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상용 전기차랑 ESS, 항공기, 선박, 이모빌리티, UAM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배터리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대요 이제는 항공기도 배터리로 간다 근데 그러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방전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또 이거 2차전지 배슬람 형님들한테 또 두드려 맞을라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로 확대된다고 이걸 JP모관에서 본대요 그럼 이제 각 시장마다 서로 다른 배터리 소재 솔루션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각 시장과 공급업체는 몇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강조했는데 AM의 경우는 가벼움 그리고 ESS의 경우는 화재 안전성하고 수명 그리고 HDV의 경우는 전력하고 내구성이라고 JP모관이 정리합니다 또한 배터리 업체들이 셀 제조를 넘어서 고급 모듈, 팩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사업 그리고 IC 설계 이 정도까지 간다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교체 모델 이런 것까지 이제 서비스 사업이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한대요 그래서 결론은 이들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냐 결국 또 기승전 IRA 즉 미국 IRA 인플레 방지 법안 최종 가이드라인에 집중될 것으로 JP모관이 판단하는데 향후 2주 내에 공개가 될 첨단 제조 생산 크레딧 법안 변경 사항과 해외 우려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대요 이런 규제 업데이트 이후 시장의 초점은 단기 실적 근데 여기 상반기 전망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신규 수주 모멘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대요 그리고 지금 같은 원자재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마진 구조를 고려할 때 업스트림이나 미드스트림 소재보다는 다운스트림 셀 제조업체를 선호한다고 아 그래서 빨리 현기증 난단 말이야 종목 빨리 알려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JP모관은 K-배터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리스트에다가 삼성 SDI, 에코프로 BM, LNF,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C 이렇게까지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리스트에 올라갔고요 다음 중립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유미코 이거는 벨기에의 본사에 있는 한국의 지사 진출에 있는 여기가 리튬 배터리용 양극활물질이라고 하는 CAM 생산기업이죠 이렇게 두 개가 JP모관으로부터 중립 의견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제가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오늘 정말 2차전지 관련주들 진짜로 불을 뿜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봇, AI, 챗, GPT 관련주들도 계속 강세죠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업종을 보면 여행 레저 그리고 항공주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오늘 정부가 내수 진작 방안으로 여행 쿠폰 소비 쿠폰 확대한다고 미리 얘기했고요 다음 오늘 또 반도체 장비 이것도 역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중기부가 오늘 펫리스 파운드리 상생협의회에 개최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또 상승률 상위 업종에는 소재 광물 이쪽인데 이거는 오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고위급 투자 대화 일정 잡혀있다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보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내일은 3월 24일 벌써 3월장도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요 내일 금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리고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전문가 포럼도 함께 개최가 됩니다 분산에너지 하면 당연히 증시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되겠고 또 원전도 폐배터리도 여기 다 들어가죠 근데 오늘 다 너무 일찍 땡겼어요 내일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TF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아 지금 안 그래도 K게임주들이 상태도 안 좋은데 이게 거의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나서서 다루니까 좀 부담은 되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또 이런 사행성 내지는 도박성 이런 걸 심하게 좋아하는 그런 것도 또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강원랜드 초창기에 한번 가보고서 되게 충격받았던 게 정말 그 미국에서 카지노 가보면은 다들 이제 잘 차려입고 막 즐기면서 그렇게 게임들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정말 노숙자 행색을 하고 머리 세집진 아저씨들 그리고 눈이 막 퀭 해가지고 잠 한 며칠 못 잔 사람같이 그렇게 한 아주머니들 진짜 그 옆에 보면은 무슨 데스매치 하는 격으로 누구 하나 오늘 올인 나고 장기 털릴 때까지 아주 그냥 끝장을 보자 이런 마인드로 거의 게임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K증시에도 그런 분들이 없다고는 사실 말 못하죠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2022년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이버 결제 보안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또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도 발표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지식재산권 수출 특히 이제 K웹툰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K-POP하고 K-Culture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누노TV라는 불법 OTT 컨텐츠 공유 사이트가 이제 이게 철퇴를 맞으려고 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런 거 다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이 결국 교집합이죠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드디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3월 경제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3월분이 각각 공개되는데 이제 당분간은 좀 CPI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대신 미국 제조업은 이제 원자재 가격과 영향을 주고받고 또 서비스업은 미국 그 임금 인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내일 현지식은 금요일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원총재의 연설이 잡혀있는데요 이분이 비록 올해 투표권은 없지만 연준대 매파 어떤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또 마침 FMC 끝나자마자 첫 연설이 잡혀있네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K증시 상장사 무려 300곳 가까이가 동시에 주총을 개최하는 슈퍼주총데이가 바로 내일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공시 중에 금요일 밤에 하는 올빼미 공시가 있듯이 이 주주총에도 솔직히 사측이나 경영진들은 가급적 최대한 좀 조용하게 한산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행사니까 이렇게 금요일에 또 보통 똑같은 달로 다 맞춰서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주주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종목 5개를 갖고 있는데 4개가 같은 날 주총이야 그럼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금요일 지나면 바로 주말이니까 이제 금방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제 잊혀지고 이런 효과를 바라는 거죠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런던고라니의 뉴스 농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